1, 2, 3, 4, 5, 6 자, 한 번 더 시작 1, 2, 3, 4, 5, 6 네, 자,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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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기운 심리로 못 가서 발병한다 네, 이게 3번 아리랑이에요 3번 아리랑 자, 지금 4번까지 할 거예요 4번까지 하면서 앞에 나선 할 거예요 자, 4번은 쉬워요 1, 2, 3, 1, 2, 3, 1, 2, 3, 4 짝꿍하고 짝꿍하고 짝꿍해요 회장님, 지금 나오셔서 못 가세요? 자, 짝꿍하고 박수 회장님 나가세요 회장님, 내가 나가세요 아니, 제가 나가야 돼 회장님, 나 나가세요 민예강사하고 한번 해 민예강사하고 한번 해야지 자, 두 번, 한 번, 두 번, 한 번 두 번, 두 번, 짝짝 돼요 아리랑 노래 부르면서 깍꿍처럼 부르면서 해주세요 시작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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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짝짝 나를 버리고 빠지는 기운 짝짝 심리로 못 가서 발병한다 짝짝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